자, 이제 이번 시간은 11페이지 무효와 치서죠. 137조입니다. 일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여러분들, 그렇죠?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137조입니다. 전부 무효 원칙이죠.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한다. 그러나, 가로를 읽어봅니다. 법률 행위의 여러 부분이 한계 법률 행위로서 일체를 이루고 일체성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법률의 부분과 그 나부부지 부분이 분할 가능한 경우, 가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체성이 있고 플러스 가분성, 분리가 가능하고요. 계속 보시면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때 이 의사는 실제 의사가 아니라 뭐죠? 가정적 의사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만 일체성과 가분성, 또 일부만이라도 법률을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되는 경우가 있죠. 138조죠. 무효인의 전환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인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이러고 보면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로 하는 것을 의혹할수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으로서 효력을 가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인의 전환이라고 해요. 꼭 기억할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지만 무효인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조. 무효인의 추위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법률 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예요. 추위는 추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합쳐 보자고요.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는 성립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뭔가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확정적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위 나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기증을 두고 있는 거죠. 왜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니까 나중에 인정할 건덕지도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또한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위 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 행위를 추위 난다고 해서 그 무효했던 것이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효인 줄 알면서 당사자가 모두 추위 나겠다고 하면 새롭게 다시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무효인 행위를 추위 난다고 해서 호구표가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139조가 적용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139조 적용됩니다. 또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비진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무효, 반사이저 법률 행위다, 불공중한 법률 행위다, 또는 강행법 규반이다 이런 것들은 139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위 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추위인 할 수 있고 추위인 함으로써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 진위 아닌 의사 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허위 표시고요. 나머지 무효의 경우에는 반사이저 법률 행위, 불공중한 법률 행위,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추위인한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추위하시기 바랍니다. 140조입니다. 법률 행위의 치소권자죠. 자, 140조는 치소권자, 누가 치소를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137조부터 139조까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의 규정이 없죠. 왜냐하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데 치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누가 치소할 수 있느냐? 140조.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으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이가 의사 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승계인만이 치소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제한능력자 스스로도 독자적으로 치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의 대리인이죠. 친권자 후견인과 같은 법정들은 당연히 치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리는 별도의 치소권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지만 치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리는 식진재라면 임무를 완수하게 되면 대리권이 소물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141조. 아, 치소의 효과죠. 일단 치소라는 것은 뭐냐면 유효한 법률 행위를 호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치소죠. 따라서 치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죠. 따라서 만약에 치소가 되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항을 해줘야 되는데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못지않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나 제한능력자는 악이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향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잖아요. 그 다음 142조입니다. 치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치소하느냐? 치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법률 행위 상대방에게 치소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치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가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소하고자 하는 원래의 법률이 상대방이다. 따라서 현재의 권리자에게 치소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43조죠. 추인의 방법과 효과죠. 자, 일단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고요.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하지 못합니다. 1항 치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 140조의 규정한 자 즉 치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으로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추인 후에는 치소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추인도 누가 하는 거죠? 치소권자가 하는 건데 144조의 제한이 있어요. 자, 밑에 144조 1항을 보시면 추인은 치소 후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치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되는 즉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거나 아니면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폭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2항 법정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가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제한능력자가 법률이 제한능력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능력자가 된 회야 비로소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으니까 아직도 그 본인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법정 대리는 추인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5호죠. 법정 추인입니다. 자,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네. 여기서 묵시적 추인을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따라서 법정 추인이라는 말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추인이라는 얘기거든요. 145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시 말하면 원인이 종료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추인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또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인사품의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되어서 추인이 되고 그러나 그러나 이를 보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어도 법정 추인은 성립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행을 했어요. 그럼 먼저 추인인 거다. 그런데 내가 이행하지만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유보했다면 그때는 이러한 행위가 있더라도 뭐 되잖아요. 추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럼 법정 추인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 총 6가지인데 6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예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또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죠.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이죠. 2호 이행의 청구 이행이죠. 3번 경계 경계는 뭔가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행인 거죠. 4번 담보의 제공 뭔가요? 이것도 뭐예요?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죠. 이행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6호 강제집행 왜 강제집행을 합니까? 이행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4월 5호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6가지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죠.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고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별표 났어요. 2호와 5호죠. 뭡니까?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치소권자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의 양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치소권자가 해야지만 법정 추인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6조입니다. 치소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고요. 재척기간에 걸리고 재척기간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14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재척기간이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와요. 읽어볼게요. 치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언제부터 3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언제부터 10년입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이에요. 물론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치소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나오는 반응을 바꿉니다. 3년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치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또 법률행위를 10년 앞에 뭐가 붙습니까? 법률행위를 한 날입니다. 법률행위에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률의 구간이죠. 자, 147조입니다. 자, 장례 발생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하는데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정지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제조건이라고 하잖아요. 147조 1행위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자, 성취한 때로부터니까 정지조건 성취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이왕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니까 해제조건 성취효과는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러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3항 당사자가 조건성취효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는 그 의사에게 간다죠. 따라서 조건성취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148조입니다. 조건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효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헤아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조건의 성취효과를 제한하는 안도에서 무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일단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조건부 권리는 가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9조입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권리의무는 일반 규정이에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조건부 권리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도 되고요. 보존할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조건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 등기를 할 수 있고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담보로 조건부로 제공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가 등기 담보가 되는 거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150조죠. 자 1학년 읽어볼게요. 예를 들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시험은 못 보게 강금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이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1억을 주기로 한 사람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시험 못 보게 강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듣겠죠. 따라서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하면서 약속한 대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강금한 날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은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수정되는 시점에서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것 2항은 반대예요.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헌능을 해서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2항 조건의 성취를 인하할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은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않냐고 주장할 수 있다 불확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자 151조 인데 일단 1항 조건이 반사회적이에요. 조건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을 수 위반한 것 반사회적 조건이죠. 불법 조건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란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는 거죠. 자 2항 3항인데 이거는 머릿결자를 따세히 외우는 겁니다. 자 조건이 법률당심이 성취한 것 이게 뭐죠? 기성조건이죠? 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조건이 정치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기 정 조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법률 무효란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기 해무입니다. 기 정 조 기 해무입니다. 시험이 아주 올라와요. 기성조건이 정치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 정 조 기성조건 해제 조건이 무효 기 해무입니다. 사망 조건이 법률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룡조건이죠? 불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자고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해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불 해 조 정지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법률 무효란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불 정 무죠. 그래서 불 해제 불 종 입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 해제 불 종 꼭 암기하시고 조문 몇 번이라도 읽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조문으로 시험으로 나오는 것 152조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기한이라고 하고요. 기한이 돌아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기한이 돌아함으로써 효과가 소멸되는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152조 이랍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때로부터 소급효가 없죠. 이왕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때로부터 소급효가 없죠. 그런데 특징은 사망이 없죠. 우리가 조건의 경우에는 147조 사망해가지고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한의 경우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한 도래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53조입니다. 1항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추정하죠. 우리 소음전 추가할 건 뭐예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 임치계약은 임친 즉 채권자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2항인데 기한의 이익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요. 특히 유상이어서 채무자에게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는 거죠. 2항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죠. 그러면 이 단서 때문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 기한이 유상이어서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서에서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비로소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388조입니다. 읽어볼게요. 채무자는 다음 각후의 경우 즉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파괴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자 388조는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네 가지죠.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적어놓고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정 기한이익 상실이죠.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익을 상실합니다. 자 1호입니다. 채무자가 담보 여기서 말한 담보는 인적담보 물축담보 다 포함하고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로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안 돼.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시킵니다. 154주입니다. 아 2호입니다. 죄송합니다. 388주 2호 채무자가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네 번째 약전 기한이익 상실 자 발생한 경우 자 자 이런 기한이익 상실 사회가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4주인데 이렇게 돼 있죠.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와 조건부 권리 처분 등의 규정은 기한이 있는 법률행위도 준용을 하죠. 그러니까 388조가 뒤인데 앞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한부 권리도 침해할 수가 없고요.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 반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권법 총 아니 민법 총칙의 민법 총칙의 조문 정리를 완료했고요. 이번 시간에서 민법 총칙 끝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물권법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